. . 이동수가 있어. 요번에요. 근데 제가 원래 한 작년 십일 월쯤부터 해서 이직 이제 면접 보고만 하면서 일 일월달에 마지막에 면접 최종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올해는 언니가 떨어져. 뭐 잘 되는 게 없어. 가다가다 지금 언니가 구설이 시말리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고 뭐 회사건 뭐든지 지금 막혀있거든. 막혀있어서 언니가 무죄기에 굉장히 힘들어 사실은. 힘들어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온 거고 이직이 안 될 거야 아마. 그지 이직이 안 돼서 막혀있기 때문에 이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요 언니가. 자꾸 내가 놀 수는 없잖아 응 놀 수는 없는데 사실은 아빠한테 미안하거든 내가 놀면 지금 아빠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요 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도. 응 지금 놀고 있으면 언니가 돈만 까먹고 있잖아. 그쵸. 응. 빨리 돈 벌어야 될 텐데 언니. 아 일은 하고 있어요. 일은 하는데 더 큰 데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 올해는 이동수가 늦게 있어요. 지금은 단장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올해는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건 조금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좋아. 왜 내가 아닌 바가지를 쓰고 아닌 오해를 받고 내가 자꾸 구설을 타고 자꾸 구설 저기 뭐야 구설 타고 간자가 있거든. 본인은 뭐든지 내가 뭐를 하려면 막혀 있거든 근데. 본인은 자꾸 내가 이렇게 쳐다를 보는데 왜 보면 볼수록 자꾸 할머니에 이렇게 비는 할머니가 나오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구나 자꾸 이 김씨 집 안에 빌던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조금 그 할머니가 자꾸 많이 이렇게 빌으신다 아빠를 위해서도 많이 빌으셨고. 본인 저게도 빌으셨고 할머니 얼굴 보셨어? 친할머니요. 살아계셔 아니요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잖아 그 할머니가. 많이 이뻐했다 본인은. 그러네 본인이 많이 이뻐했다고 한다. 아빠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에 컸어. 네 본인이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에 컸다고 그랬어 그 할머니가 본인을 많이 이뻐했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이런다. 근데 지금 올해는 언니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점사를 받으려도 본인은 지금 이렇게 이직을 따는 대로 조금 더 있다 이직을 하셔. 이동 수는 있는데 좀 더 있다 하시는 게 좋아. 연말쯤 돼서. 어차피 올해는 뭐 이천 사 년 거 봐드리는 거예요 이천 사 년 거 봐드리는 건데 조금 더 있어야지 이직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좀 제가 꼭 하고 본인은 그냥 지금 회사에서. 나오지 말고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 나오지 말고 하다가 나중에 이력서 넣으면 그것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이월달 지나야. 음력으로 이월달 지나야 본인이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괜찮아져요 조금씩 괜찮았다가 또 안 좋았다 괜찮았다가 또 안 좋아졌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해서 잘 하시는 거고. 내가 친구도 조심하고 그러려 했죠 우리 여행 같은 거 올해는 가지 마셔 그리고 투자 같은 것도 하지 마셔. 돈 조금 있다고 돈 생겼다고 투자는 하지 말으셔야 돼. 언니도 내가 아까 할머니 얘기했죠 본인은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빌던 분이 있다고 빌던 분이 있어서. 저기를 언니도 많이 좀 이렇게 빌으셔야 되는 거고.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알 거야 빌은 게 뭔 뜻인가 아실 거야. 그리고 여기 아빠는 너무 안 좋아. 몸이 아파. 여기 아빠는 씻기기 아플 수도 있고 내 몸에 칼을 댈 수도 있고 사고 수도 있고 좀 아파 이 아빠 지금 안 아파요. 내가 지금 나쁜 걸로 나오거든. 사실은 본인도 걱정이지만 아빠 때문에 또 걱정돼서 또 오기도 했어 지금 그죠. 근데 이 아빠는 좀 이렇게 좀 오래 뱀뛰잖아요.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실 거 같아요. 일은 못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아이고 어떡하냐. 아빠 오래 잘하셔야 돼. 잘못하면 앓고 누워요 더. 아빠 좀 허리 쪽으로도 안 좋아. 허리 쪽으로도 많이 아파. 그건 아실 거잖아. 그죠. 아빠 집에는 혼자 계실 거 아니야. 고모랑 같이 있어요. 고모랑. 네.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챙겨주는 게 다행이네. 맞아요. 아빠 자주 찾아봐. 아빠 자주 찾아봐셔. 네. 좀. 어휴. 답답하다 너무 안 좋다. 이 앞 본인 형제 없어요? 있어요. 본인 형제 누군 오고 있어요? 언니 두 명. 언니 둘 있어? 언니들이 좀 아빠 신경 쓸 거 아니야. 근데 다. 시집 갔어? 한 명은 갔고요 한 명은 대구에 있어가지고 잘 못 오고 제가 매주 가긴 하거든요. 많이 좀 신경 쓰셔. 아빠 고생 많이 했네. 아빠가 다시 덜 새 키우느냐고 고생 많이 했어. 할머니가 또 봐주시긴 했는데. 아빠가 그래도 많이 아빠 팔자가 여복이 없어. 그래서 외로운 팔자야. 아빠가 피 눈물을 흘렸네. 엄마 땜에 피 눈물을 흘렸어. 응. 엄마가 또 있는 돈 없는 돈 싹 갖고 나가서. 응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엄청 고생했어 본인들을 키우느냐고 아빠한테 잘해줘. 그래서요. 아이고 근데 아빠가 몸이 아파서 어떡하냐. 그게 안타깝긴 한데. 응. 신경을 많이 써줘. 아이고. 언니는 남자친구 늦게 만나? 지금도 있는데. 응 알아. 남자친구 있는데 그 남자친구 마음에 들어요? 어. 좋긴 좋은데. 주변물이 없어. 네. 능력이 별로 없어. 응? 주변물이 없고 능력이 별로 없어. 평생 고생이야. 그냥 연애만 해. 살지는 마라. 내가 봤을 때는 언니 살면 안 돼. 언니가 평생 여기 살려야 돼. 그냥 연애만 해 지금 모르겠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연애만 하고 결혼은 딴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어. 남자가 주민머리도 없고 생활 능력도 없고. 돈 버는 것도 그렇게 막 벌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돈복이 없어 첫째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남자가 남자친구가. 근데 너무 그리고 지 엄마 마마부이야. 지금이야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3년 조금 넘게 만났는데. 근데 언니한테 잘해줘요? 잘해주고는 잘해주겠지. 잘해주고는 잘해주겠지. 몇 살이야? 남자친구 서른이요. 서른 살? 네. 돼지띠. 돼지띠니? 돼지띠. 그치. 너무 기울러. 기울러. 언니가 속 터질 텐데. 가끔. 그치? 네. 생일은? 생일 6월 21일이요. 성은? 김이요. 똑같은 김씨야? 네. 이 사람은 김혜김씨야? 어디 김씨인지는 모르겠어. 김혜김씨 같은데. 너무 기울러. 너무 기울러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남자잖아. 자기가 남자면 여자를 보호를 할지도 알고 포옹을 이렇게 넓게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고. 너무 기울러고. 자기가 뭐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너무 기울러. 그리고 돈복이 없어 첫째로는. 어떻게 하냐.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언니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언니 후회할 텐데. 괜찮겠어? 근데 미혼정고 온정 다 들어서. 내 생각해봐. 난 내 딸 같으면 안 시켜. 언니가 정이 그리운 사람이야. 언니가 이 남자가 기울고 뭐 진짜 고집이 세. 그래도 언니가 정이 그립고 외로우니까 자꾸 이 남자한테 기대는 거야. 그냥 이 남자 만나면 좋고 같이 있는 게 좋고 이러는 거야. 근데 결혼하고 실제는 틀리다 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은 당장은 외롭고 옆에 있는 거 좋고 같이 밥 먹는 거 좋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좀 잘해주면 그게 좋은지는 몰라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게 현실 내면 또 틀려지는 거야. 그리고 피임은 꼭 하세요. 애는 만들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애는 만들지 말아야 돼. 하차 오차가 생기면 언니 인생에 발목 잡히는 것도 있고 그 얘기가 유산시키는 얘기도 언니 안 좋아요. 그거는 철저히 하시는 거 아시지? 연애는 하시는 건 좋아 사장님 뭐 그거 표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 청춘 남자가 만나서 연애하시는 건 사장님 톡 가리기도 좋아. 근데 애는 만들지 마시고 좀 연애하시다가 안. 너무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거든. 근데 언니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언니를 만약에 3년 넘게 잘했으면 언니를 좀 생각을 해주고 떠받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 이 남자는.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이직이라고 고집사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언니를 좀 보호를 할 줄을 알고 언니를 좀 매너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거 이 남자 돈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없어. 자곤 나와 있어. 회사에서 만났어요? 아니요. 그러면. 친구 소개. 친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저기 배관. 배관? 기계를 다른 거잖아. 네. 이 사람은 하루살이야. 그냥 월급을 타면. 이 줄은 없어져. 그게 참 마시워. 그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좋아해. 이거 뭔지 알지? 이거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반 얼굴 반은 이걸로 다 먹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요새는 아직 언니가 스물여덟이야. 세고 세고 남자들 많아. 능력 많은 사람들 많아. 언니 인물해. 언니가 배우기를 못 배웠어. 인물이 못생기기로 했어. 능력 있는 남자들 많아요. 쉽게 결혼한다고 생각하지. 언니는 서른 살 넘어서 서른다섯 대야지 결혼하는 게 좋아. 서른다섯이요? 응. 근데 지금 당장 언니 결혼하려면 언니 능력 있어? 언니가 벌어서 또 가야 되잖아 그렇다고 아버지 아버지 아픈 아버지였지 뭐 결혼식비 돼달랄 거야 아니잖아. 아버지 되게 속 썩어 언니들 땜에 또 또 속 썩었어. 근데 언니만큼 그러지 마 아버지 불쌍한 거 생각해. 언니만큼은 언니가 벌어서 본인이 가. 지금 이 남자는 그냥 누구말대로 쉽게 얘기하면 미안해 심지어 뿌리 땅콩 뿌리. 응. 내가 외로우니까. 그냥 잠시 만나는 거고 결혼하는 상자는 따로 하시라. 그러셔야 돼 그리고 언니는 죽으라고 돈 벌어야 돼. 돈의 심이야 언니는. 남자 복이 없어 똑같이겠어. 언니는 결혼해도 남자 복이 없기 때문에 언니가 결혼해도 신랑이 벌어라 주는 거 같고 못 먹고 살아. 언니도 벌어야 되고 신랑도 벌어야 될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 그러니까 돈이 심이니까 언니는 부지런히 죽으라고 돈을 벌어서 모으셔야 돼. 암도 누구도 죽지 말고. 언니가 실컷 언니가 야 돈 쫄달리니까 좀 좀 꺼져봐 못 받아. 응. 언니 그러잖아. 그죠? 받았어? 지금까진 제가 빌려준 건 딱히 없어갖고. 저한테 준 건 있는데 아직 제가 빌려준 적은 없. 나중에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그니까 아직까지는 언니들이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야 그니까. 언니는 악착같이 돈 모으셔 모으셔서 이렇게 저기를 하셔. 언니가 또 막내딸이잖아 그치? 막내딸이니까 아버지 자체 좀 잘하시고. 아버지도 승질은 보통 넘어. 응? 보통이 넘어서 언니가 좀 져가려면 좀 힘드긴 힘드실 거야. 근데 에이구 한 말이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지라같아 아버지가 승질이. 그래도 몸이 아파서 계속 승질이 계속 다 죽었네. 다 죽었으니까 그래도 자주 찾아뵈시고 도와주시고. 언니는 더 이상 일을 벌리지 마세요. 벌리시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카드도 막 쓰지 마시고. 올해는 올해는 언니가 막혀있기 때문에 해도 해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좀 더 있어야지 좀 뻥 뚫리고. 내년 되면 진짜 언니는 좋아. 근데 올해는. 힘들어. 그니까. 힘드시니까 좀 그리고 이직은 좀 더 있어야지 돼요. 이동선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저 한 사월에서 오월쯤에. 진급. 예정이 있긴 하거든. 될지 안 될지는 몰라서 그것도 좀. 유월달 자고가 지나야 돼요. 유월이요? 이월. 이월. 네 언니 생일달이 지나야. 조금 풀려요. 조금 풀리는 뭐. 지금 회사 회사 다니면서 막 기계를 다루는데 맞아요. 회사에서 지금 기계를 다루거든 언니가 근데 능력은 있네 언니가. 능력은 있는데 조금 회사에서 이렇게 구서를 타거든 그것만 조심하시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저기를 하셔. 잘하면 거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미끄러질 수도 너무 기대는 하지마 월급만 잘 나오면 돼 그럼 대기업 들어가봐야 근데 요새 대기업도 있잖아 다 짤르는 형국이야 언니야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더 있다. 이동하셔도 하시고 지금은. 거기가 됐다라면 이동하셔 지금 여기도 괜히 또 저가지 말고. 알았죠? 더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고모 것도 혹시. 아버지하고 사는 고모? 왜? 뭔가 좀. 뭐가 이상해? 이상해? 몸이 자꾸 아픈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또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으려나 싶어가지고. 언제가 어떻게 되셨어요? 칠공년생이요. 칠공년. 칠공년이면 오십네. 돼지띠인데? 네. 네. 생일은요? 알아요? 음력으로 4월 28일이요. 음 신바람이네 엄마 여기 조성바람 신바람이네. 신바람으로 많이 아프네. 여기 고모는 고모는 올해까지 힘들어요. 올해까지. 근데 사월달쯤 지나야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수술. 쉬지 못하고 그냥 많이 일을 했네. 여기저기 아프네. 직업병도 있고 그리고 언니네 집안은 조상바람이에요. 조상바람.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근무도 그렇고 좀 아파. 조상바람이 돼. 올해 잘하면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럼 4월 좀 지나면은 좀 괜찮아지. 그럼 뭐 무릎 박수술했어요? 아니 허리. 허리 수술했네? 허리 무릎 나와. 허리 디스콘가 그치. 됐으면 디스코 수술 안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심해서. 응. 몰라요 근무는 일을 많이 해서 뭐라. 응. 어차피 올해는 내 몸에 칼을 대든가 다치든가 그래야 돼. 해먹어 봐. 고무도 고집 세네. 장난 아니네. 또 이제 없어요? 본인이나 잘해. 넘껏 신경쓰지 말고. 본인이나 열심히 돈벌어서 열심히 살 꿈이 해. 시집 너무 일찍 가지 말고. 알았죠? 아버지한테 잘해 주고요. 이 신랑 이 남자는. 남자는 결혼까지는 하지 마세요. 언니가 고생이야. 언니가 지금 좀 약속하지 결혼하지 말라니까 언니는 좋은데 그지. 근데 저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기울러. 이거 술을 너무 좋아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나중에. 이제 서른 살인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거 생각해. 나중해를 생각해. 그냥 연애만 하셔. 결혼은 딴 사람하고 하셔. 알았죠? 네. 건강은 다 풀리셨나요? 근데 저 올해 제 건강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괜찮아. 알았죠? 네.